사실을 묵사발로 만들고도 고려고려 고함치고 고개 빳빳아다에 들고 폼 잡고 다니는 이 머같은 세상의 고함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 지금 수감되어 있는 사람의 입장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을 그냥 완전히 뭉개고 범죄를 범위했습니다. 불구하고 고려고려 고함치고 얼굴 빳빳아다에 들고 폼 잡고 다니는 정말 이 머같은 세상에 고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2013년 이 친구가 28세 때입니다. 28세 때 두 사람 사이를 놓은 EBS 부사장이었고 이분이 아이카이스트에 지금 사계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있는 김성진 씨 아이카이스트 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세 때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서울이 집인데 대전까지 내려가면 요즘에는 KTX를 잘 때 가지고 바로 당일로 올라와야죠. 왜 접대를 받습니까? 당시에 여러분들 접대를 받고 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 주고 그러면서 이때 이준석 이름을 운영하던 2013년 11월 29일 대덕특구 46년 행사에서 이준석의 파워 인터뷰라는 측면에서 여기에 나와 있네요. 김성진 대표입니다. 그러나 이준석은 일체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공한 사람인데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제공한 사실도 있고 이 사람이 제공자죠. 비용을 지불했으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공한 거죠. 그다음에 정황에 관한 그런 증거들이 지금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2월 23일 성상납이 있었다는 게 인정돼야 인멸이 가능하고 인멸했어야 인멸한 사람을 교사하는 게 가능하다면서 성상납과 증거인멸 모두 다 사실이 아니다. 증거인멸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12월 27일 성상납 의혹이 폭로되자 가세연으로부터 성상납 의전 담당자인 장 이사에게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28일 새벽 1시에 급파해서 이른바 성상납 부인 사실 확인서 1월 10일과 7억 원 투자각서 1월 10일을 작성하겠다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성상납 의혹 모두를 부인한 것이다. 해당 사실 확인서는 이준석 대표의 배노인인 김영기 변호사를 통해서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끝까지 뭡니까? 뭉개는 겁니다. 반면에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김대표를 접견한 이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대표의 측건들이 김성진 대표에게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정치인을 도와주면 가습방에 힘을 쓰겠다. 수사에 있어서 묵빈권을 핵사하고 이준석 성상납 사건 자체를 모른다는 내용에 서신을 써주면 윤리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회의하였고 만약 이준석에게 징계가 나오지 않으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냐 하면 김성진 대표를 핵박하기도 했다. 김성진 대표는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것이 이준석 걱정하는 것이란 이준석 대표의 최근 발언을 겨냥한 듯 세상에 제일 걱정할 게 없는 게 감옥에 있는 사람 걱정이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럴 게 없다고 말했다고 김소연 변호사는 전했다. 그리고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저는 애초에 이준석에 대해 관심조차 없었지만 성상납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이준석이 저를 사기 피의자로 표현하며 심지어 언론인들 앞에서는 사기꾼이라고 지칭하고 마치 자기와는 무관한 일인 양 행시하는 것을 보고 이 사건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파악하실 수 있게 낱낱이 밝혀 이준석이 저를 폄하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묻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 이준석과 측근들에게 앞으로 저에게 그 어떤 회의와 협박도 시도하지 말기를 경고하는 뜻을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서 밝혔다. 이 친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엄청난 악담을 퍼부었지 않습니까? 그 악담 내용을 어제 제가 내보냈는데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죠. 접대를 받았던 상대방이 그냥 감옥에 있으니까 막 짓밟았던 거죠. 또 엊그제 이런 방송에 들었다시피 가세연하고 이런 길을 크게 이렇게 털어지게 된 것이 그 이전에 악연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위로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입장이 완전히 크게 나누어지면서 이제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더구먼요.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좀 상대방 입장에 상가하고 처신했으면 이 정도로 김성진 씨의 나이가 꽤 많으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사위로 총선 이후에도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부인하더라도 그냥 뭐 앞에 서가지고 그냥 완전히 조롱하고 그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안 했으면 가세인이 그냥 그렇게 그냥 맹공을 퍼부었을 가능성도 좀 낮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이번에 한 번 된통당한 거죠. 제가 늘 절개하는 말 가운데 인생에 건너뛰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앞뒤 재고 좌우도 재보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결국은 본인이 하는 처신이나 섭성 때문에 엄청나게 당하는 거죠. 이번에 뭐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떤 징계를 줄지 징계를 안 할 수도 있겠죠. 안 하게 되면 뭐 그거야 이제 그 당 자체가 뭡니까. 완전히 그냥 사람들 사이에 X가 되겠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답보 상태에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내려가겠죠 앞으로. 사람들이란 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을 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가.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이미 소개해 드렸지만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또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가세현 주장이지 않습니까. 가세현 주장이 이렇게 접대를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대전하고 서울이 한 시간 거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대전에 숙박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내용은 이렇게 숙박을 하고 했던 내용은 바로 또 어디에서 포착됩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아이카이스트 외빈 접견 일정표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샌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이준석 의원. 2013년 7월 18일 방문 시간 3시 한담 좀 하고 술 한잔 하고 그다음에 숙소 정해서 갔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2010년 7월 11일 샌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이준석 의원. 이렇게 하고 7월 11일 13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7월 11일 8월 15일 그다음 8월 23일 금품전달 그다음에 12월 2일 날 박근혜 대총의 아이카이스트 방문 그러니까 편의를 봐줬다는 이야기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이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회사 기록이. 이걸 김소연 변호사가 이렇게 조금 공개를 한 거 아닙니까.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성진 씨 입장 전문입니다. 김성진 씨가 멘토고 이준석 씨가 멘티였던 모양입니다. 이 내용이 아주 많이 배운 사람답게 썼네요. 핵심적인 메시지는 먼 거 하니까 당신도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나도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지 않았느냐.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있냐. 인풋이 있는데 아웃풋이 있는 거지.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어떻게 있냐. 쉽게 이야기하면 성상납을 했기 때문에 그게 찔리기 때문에 정거인멸 교사를 한 거 아니냐. 이야기 있죠. 성상납을 안 했는데 왜 정거인멸 교사를 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컴퓨터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가. 참 한국 정말 무자비한 사회입니다. 선거부정에 대한 천문학적인 정거가 축적이 되고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선거데이터가 엄청난 뭡니까. 부정선거를 정언을 하더라도 다 깔아 뭉개자는 거 아닙니까. 성상납 의혹에 대한 정거들이 이렇게 나와도 다 그냥 모르세하고 그냥 뭉개기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인간사회입니까. 짐승사회죠. 그게 사기꾼하고 같은 거죠. 사실을 그냥 뭉개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상우 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북한의 여러분들 서해상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대진 씨가 억울하게 또 죽음을 당했으면 유족들이 그렇게 원하면 사실 규모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걸 다 깔아뭉개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놈 이런 사회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죠. 공대생과는 완전 무관한 저 세상 쪽 체계의 산물 같지만 법이야말로 논리적 소프트웨어 끝판왕이었습니다. 우리는 기계인 CPU 컴퓨터에 명령하지만 법은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기계가 아닌 사람에게 명령하려면 얼마나 논리적 고도성을 따지겠습니까. 아마 이준석 맨티님께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셨으니 논리는 누구에게도 앉은다는 역임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A가 부존재한데 B가 어떻게 성립하냐고 논리적 주장까지 하셨더군요. 성상납을 안 받았는데 증거인멸 교사가 어떻게 성립하냐 이런 논리적 주장까지 하셨더군요. 그런데 맨티님의 논리대로라면 A가 애초에 없다는 것이므로 그러면 A이골 B이골 A2가 아니라 그냥 B2가 되는 것 한마디로 A만 제외되질 뿐 새로 생긴 B는 사라지지 않고 그냥 남는 것이죠. 증거인멸 교사라는 것은 A 여부와 관계없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의 논리성으로 무장된 법에서도 법리를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주장은 이준석이가 네 주장대로 성상납을 받았든 안 받았든 관계없이 네가 증거위조 증거를 가지고 이미 경찰에 제출했기 때문에 증거위조죄에 너는 걸려들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A가 무죄여도 B는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A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혹시 A가 0이라서 없는 것이라고 그 논리 구성한 것인가요? A값이 0이라면 그저 시간이 지나서 간만 0이 될 것뿐인데 A는 존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했다는 겁니다. 법도 그리하여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 시키는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뿐 죄가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못 시키는 것과 처벌할 죄가 없는 것은 논리적으로 A와 2의 관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소시효가 지나가 네가 죄가 없더라도 너는 성상납을 받은 것은 그건 죄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컴퓨터 사이언스의 첫 시간에 무조건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고는 알고리즘 플러스 자료 구조의 정의에 의하더라도 알고리즘은 각자가 자기의 창의적 해석 방법으로 표현하지만 자료 구조는 창의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개건인 GIGO 정신의 굿 인풋 굿 아웃풋 노 인풋 노 아웃풋 인풋 아웃풋 오로지 데이터입니다. 결과물은 데이터로 남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자꾸 상대방 진영이 오염시키고 흔들려서 힘듭니다. 우리는 지금 논리 싸움이 아니라 진실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처벌의 관계는 국가의 문제이고 진실의 관계는 우리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오로지 데이터인 거죠. 오로지 데이터인